자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메가스터드 물리학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우리 3월 학평, 단어만 들어도 떨리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수능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11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는 앞두고서는요, 이러한 떨림이라는 것은 설레임으로 바뀌는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3월 학평, 사실 이제 이 교과서가 바뀌고 첫 회이기 때문에 또 전범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고 좀 시간에서 좀 미뤄났던 부분이 점점 다가가고 해서 상당히 지금 생각이 좀 복잡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퀘스트를 보시고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월 학평은요, 어렵게 나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3월 학평에 대해서 난이도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떠나서 결국 전범위라는 것에서 난이도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월에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지금 바로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범위가 전체가 진행이 안 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탐대시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읽는다. 뭐 많이 들었던 말이죠. 즉 3월에 이 시험에 급급해서 지금 현재가 잘 준비돼서 정리정돈 잘 돼가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할 이럴 시기에 1년의 이 출발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급급해서 갑자기 기추문제 문제집 사다가 풀고 또 수툭 문제만 풀어보고 개념은 돼 있지 않으면서. 항상 명심할 것은요. 지금은 개념을 정확히 밟아 나가야 될 때고요. 3월 말까지 전범위의 개념과 특히 물리학이라는 것은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게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물론 지금 막 문제를 많이 풀고 개념은 조금 열었고 문제 막 적용하는 이런 연습은 아니고 개념과 문제를 동등하게 50대 50으로 잡아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지금 꾸준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이 정직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 나중에 몇 개월 뒤에는 쓰나미가 되어서 눈덩이가 이만큼 바위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자신을 덮치게 됩니다. 지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밟아 나가야 될 부분을 밟아 나가야지 시험에 급급해서 1년 농사를 망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월 학평은 잘 보는 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보는 것보다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 3월 학평 점수에 좌절한다? 이거 벌써 좌절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은 좌절할 시기가 아니고 아 내가 이런 문항들을 접했는데 그래 이 부분은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미스가 생기는구나. 또 이런 부분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진행이 될 거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실 때랍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 저는 이 모르겠습니다. 6평이라든가 이 9평은 문명히 이제 뭔가 좀 준비를 좀 딱 기둥을 잡고 새 나가야 되는데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아니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모의고사를 또 본다? 자 그래서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3월 학평을 잘 보려고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수능을 잘 보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셀 모의고사를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갈하게 문제가 제약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이제 개강을 할 건데 이 러셀 모의고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고 또 선생님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거냐면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됐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문항들 가장 기본적이고 정갈한 내용들을 꾸며졌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하고 또 전범위를 다 나갔던 못 나갔던 간에 전범위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면서 제가 이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설 강의가 그렇지만 바로 개념도 한번 같이 점검해가면서 그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강 후에 선생님이 송글씨 해설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할게요. 자 이런 모의고사는 결국은 3월 학평을 잘 보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안 심리도 해소하고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기회도 갖는 겁니다. 전 범위가 다 나갔든 진행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시기 되면 이제 슬슬 상담이나 질문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특 어떻게 할까요? 특히 기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급급해가지고 막 수특책도 쌓아서 막 그냥 풀어대. 그래도 그 점수가 직결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수특 특히 여러분이 수특은요. 1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상황으로든 이 수특에 대해서 해체를 올해 함께 인강생과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수특 문제집 같은 경우에 절대 문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1년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특 문제를 좀 풀면서 적용도 연습하겠다. 이러신 분은요. 당구 하나는 뭐냐면 먼저 개념 적용이 연습된 뒤에 하십시오. 그렇다고 전범을 다 끝나고 수특제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현명한 방법은 각 단원별로 특히 각 중단원별로 대단원 1단원에 3개의 중단원이 있고요. 대단원 2단원에 2개의 중단원이 있고 대단원 또 3단원에 또 2개의 중단원이 있답니다. 이런 중단원별로 개념과 이 개념에 대한 적용이 어느 정도 스스로의 진짜 자유공부의 복습 연습이 확실히 된 뒤에 그리고 이 수특 문제를 단원별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뒤에 해설지 확인하고 하지만 선생님이 1년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수특 문제에 대해서 또 수능완성 책도 나오겠지만 이런 입이 예스가 되는 이런 책들은 입이 예스가 되도록 정말 곱씹화되는 1년 동안의 우리와 함께 가야 될 그럴 교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개념과 이 적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준비를 할 때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바라고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조급함, 조급하다는 것은 이 조급함 심리는 모든 것을 그르치는 첫 번째 원이 된다 그래요. 지금 현재 꾸역꾸역 밟고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정확히 밟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유부리고 하지 말라는 일이 절대 아니죠. 하는 대로 꾸준히 진행을 해서 늦어도 3월 말까지 아 좋아. 4월 학평 전까지 4월 학평 전까지는 반드시 이 전범이라는 개념을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4월 학평을 전범을 보고 나서 이제 6평을 1차 수능의 목표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지면서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 기출도 적용해 보면서 이쯤 되면 이제 이 세 교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진행하고요. 특히 기출 주의하십시오. 이 기출 문제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왜? 교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교과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문항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함부로 풀지 않도록 합니다. 식상해져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아껴두고 묵혀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개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4월이나 3월 말이나 이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수트2 마찬가지고 단지 막 풀고 싶어 죽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 기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고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물리 만점! One more time! 물리 만 대! 오케이!